안녕하세요. 진짜 RM형 맞아요? 맞아요. 제가 형이에요? 네네네.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 대박이다. 저 지방에 살고 있어요. 근데 저를 언제부터 아셨어요? 저 런치란다. 런치란다. 너무 감동인데. 저 형 보고 음악 시작했거든요. 아 진짜요? 네네. 음악하고 있어요? 지금도? 네네네. 아 진짜요? 어떤 음악이에요? 저 그냥 저는 랩은 안 하고. 노래하고 있는데. 혹시 불러도 될까요? 불러주세요. 불러주세요. 불러보겠습니다. Where you go? Where you go? 몇 가지 이야기? 아... 일단 저는 만약에 지금 동생처럼 노래 잘했으면 저는 랩을 안 했을텐데 저보다 노래를 훨씬 잘하시는 거고 아무튼 오랜 시간 사실 아시잖아요. 저를 만약에 런치란다부터 봐오셨으면 제가 어떤 업법의 세월을 거치셨는지 아시죠? 아 너무 잘 알고 있죠. 아 떠나지 않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저는 항상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. 아 진짜 너무 감동인데요. 놀랄 것 같은데. 와 남준이 형. 네. 형. 예. 와 마 동생 와. 형. 내 목소리 모르네. 누구지? 아 익숙하긴 하더라. 아 익숙하긴 하더라. 누구지? 아이 아이 잠깐만. 어 누구? 모르겠어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정국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씨. 아 나 이거 전화 받으려고. 와 증국아. 몇 시야 지금 새벽 한 시 반인데 이거 대기하고 있었잖아. 정국아. 다 알고 있었대. LA. 그래요? 야 너 뉴욕이지? 아 저 뉴욕이냐고요? 미국 미국. LA. 아 LA야? 네. 알았어 정국아. 잠깐 설레게 해줘서 고마워. 아 지금 목도 안 나오는데. 아 나는 노래 부르는 형이 알 것 같아서. 모르네. 아 진짜 몰랐어. 진짜 너무 고마워. 진짜. 야 근데 새벽에 전화해줘서 고맙다. 어. 아 너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. 아 생전게. 정국이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. 정국이도. 네. 한국 오면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. 저도 보고 싶어요. 정국씨 한국 오시면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 많이 해주세요. 네 한번. 저희 회사랑 잘 얘기해볼게요. 그래요. 얼른 주무시고. 고맙습니다. 고생하십쇼. 네. 이따 내레이션으로 뵐게요. 잘하네. 고맙다. 고맙다. 제가 아이. 알겠어요 고생하세요. 가이. 아미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세요. 저는 이제 씻으러 가겠습니다. 씻지도 못합니다. 아.